세영이가 짝이 되고 은우하고 동현이가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짝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짝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맞을 것 같으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팀은 또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둘이 짝이 돼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같이 다녀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은우가 난데. 계속.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약간. 승기 좋은데 승기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좀 팀워크.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케이, 원하루 종일 사이. 분명히 본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내가 그거를 싸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응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서로 이렇게 세수하면서 위허한 감정 또 서먹서먹한 감정도 또 깨질 수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쑥스러운데? 느낌 되게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니까요. 약간 내리는데? 입을 막아버리는데.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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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때요? 다른 사람의 손이 내 얼굴에 닿잖아. 되게 쑥스러운데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도 나고. 그런 게 있어. 아, 진짜로. 이거 잠깐 사기. 오바가 아니라. 아, 코에 물 들어갔어. 아이, 야, 이제 어디 나가는데. 아이, 야, 이제 어디 나가는데. 아, 나 기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세안할 때. 힘내없어. 아니, 힘내없어. 아니, 힘내없어. 빨래 빨대 이렇게. 아니, 나는,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나는 이렇게 해. 어우, 이. 바빠. 숨을 못 쉬겠어요. 이 반에 들어가고 있어. 숨을 못 쉬겠어요. 거기 괜찮아요.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까지? 다 해야지.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힘들어. 여기 귓바퀴, 귓바퀴 해야 돼, 여기. 아파요. 아, 이렇게 해. 후. 바라, 후 불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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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에 물 들어간다. 귀에, 귀에 물 넣고 있어. 후. 어때? 시원하지? 아, 쫀다, 쫀다. 쫀다, 쫀다, 쫀다. 이승이. 자. 순호! 아! 순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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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왕 되면 진짜. 아, 쟤 폭굴인데 쟤. 이야! 호란 폭굴이 없는데. 자, 쟤가 왕 되면은. 자. 일단 경회로 물부터 뺄 거예요. 네? 일단 경회로 물부터 뺄 거예요. 네? 경회로 물부터 뺄 거예요. 아니, 연못 청소를 시킨다고. 물 한 번. 아이고. 아이고. 물 한 번 뺍니다. 연못 모를 누가 뺄지 말이야. 하하하하. 오늘 아주 수심이 깊구만. 맞아, 맞아. 아이고. 왜 이렇게 도망가고 싶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추노 대박이었지. 온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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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우, 비싸다, 비싸다. 온윤화. 아, 일단 정말 축하드리옵니다. 하하하하. 제가. 감축드리옵니다. 우리 이승기 왕님이 보니 떠오르는 가짜 성화가 있어옵니다. 오, 뭐예요? 경주마처럼 열심히 달리고 금면성실하며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한다하여 시발로마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시발로마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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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있는 말이옵니다. 번에 검색해 보십시오. 아,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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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발로마. 아, 진짜? 감동이라. 예. 그래서 너에게 시발로마라는 직책을 선선하삼. 하하하하. 아이고. 자, 독이 들어있는지 체크는 하였느냐? 어허! 이 녀석! 이 녀석! 체크 하나 하지 않았느냐?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체크 하나 하고 뭘 한 것이냐?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냐?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냐? 이 녀석. 무슨. 이 보이지 말거라. 네. 앉으시죠, 동국. 자. 아유, 목이 마르구나. 뭐. 뭐? 이 녀석. 왜 네가. 이 녀석. 왜 네가 안 움직이고. 왜 네가 안 움직이고. 여기 있습니다. 신내시가 움직이느냐? 이게. 넌 여기 왜 있는 것이야? 저희도 이렇게 계급이 있어서 이렇게. 넌 뭔데? 제가 울음총에 있어서 우의정이옵니다. 하하하하. 네가 우의정이냐? 네, 제가 우의정이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예이. 자, 동국. 네. 혹시 뭐 개인기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춤. 어, 춤. 춤춰! 철없는 어린놈을 다 시키지. 철없는 어린놈을 다 시키지. 어린놈을 다 시키지. 삼촌한테 말이야. 네이노! 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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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노. 막히냈다! 하하하하. 강자 이녀석이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어라. 주리로 있습니다. 뭐야. 이 녀석이 어디 동궁에게. 대학 저기 애교 부르는데. 즉도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막 잘 보이려고 막 별짓말. 음식이 다 배불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잠깐만, 잠깐만. 허리가 너무 꺾였어. 이러면 허리 다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코어를 딱 얹어서 살짝 내리고. 그렇지, 여기 딱 몸이 조심히 딱 잡혀야 돼. 오, 좋아. 그럼 팔이 좀 좁아, 지금. 오, 요리사, 요리사. 좋아. 오, 그런데 벌써 약간 양념이 맛있는데. 먹어볼게요. 오케이. 자, 가슴을 얹어서. 세팅이 잘 됐어. 그렇지, 좋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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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오, 얘 맛있게 먹는데. 아, 조금 짜네. 야, 의외로 맛있게 먹는데. 아니, 조금 짜. 조금 짠데. 좋다. 오, 좋아. 자, 두 개만 대보자. 맛있게, 맛있게. 하나는 밑에 버텨봐, 버텨봐. 올려, 천천히 우리 천천히. 아, 맛있다. 오, 맛있다. 이다게, 이다게 먹자, 이다게. 에프타이저 먹었어. 이제 메인 요리 가자, 메인 요리. 조금 짠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멈췄다가 찍 올릴 때. 아. 아니, 물 좀만 타주면 안 돼요? 좀 짜. 자, 좀만 앞으로, 좀만. 쭉 내려봐, 쭉 내려봐. 오, 오케이, 쭉. 오케이. 자, 맞자. 맛집 가자. 야, 야, 야. 오, 도둑이 오, 고. 아, 아이고. 아, 아, 아이고. 가보자, 가보자. 야, 제옥볶음 아주 매콤하네. 야, 미래동. 야, 제옥볶음인데 아주 매콤하게 멈췄자. 아주 매콤하게 멈췄자. 마시고 있어, 마시고 있어. 여기 가시 걸렸어. 아, 먹자 왜. 야, 제옥볶음인데 어디 가시가 걸려. Plat 김iona inclus이 오. 그래 tua, 빨리. 줘라. 이제 잘해, 더? 야, banner 야, 대옥볶음에emos. 야, 여기서 마치기네. 아직 우리 식사가 덜 끝났어, 형이 해야 돼. 야, 의외로 맛집이네. 아니, 여기 찢어지는.. 그냥 맛있게 먹어보세요. 야, 빨리. GA, 하하하. 자, 해봐, 해봐. 네, 네, 네. 맛있게해, 맛있게해. 에이! 야, 야, 맛있어. 내려 봐. 이러봐, Clarke. 아, 아, 하나보다 해보자, 하나보다 해보자. 자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쭉. 후식, 후식. 후식 먹자, 후식 먹자, 후식. 후식 먹자, 후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뮤직하네 얘가. 아이고, 후식. 헷갈렸어. 야 너 생각보다 뮤직하네. 아 좋다.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딱 씻고. 이렇게 하고 딱 씻고 나면 노곤노곤해지지. 여기서 자요 여기서. 참 잘 오지. 아이고 잘 오지. 맛있게 잘 드세요. 불 꺼줄게. 불 꺼줄게. 잘 자네. 자 우리가 봐봐. 미는 걸 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 땡겨야지. 그지? 일어나. 그지? 일어나. 일단 다른 사람 혼자 먹자. 약간 느낌이 치타가 영양 잡아먹으려고. 아앙 이렇게 먹으려고. 뭐야. 이리 와. 아앙 이렇게 먹으려고. 뭐야.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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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포기하라고 끝까지 가면 잡아먹는 거야. 어? 어 맞는 말이네.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거지. 일본이 진짜 신경 좋다. 방민이 다 한 부분으로. 한 부분 신경 줘. 야 울루 좋았어. 야 울루. 야 하나 이기고 간다. 야. 아니 런닝맨인데 달리길 못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런닝맨인데 달리길 못하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죄송합니다. 게임 하나 해도 되냐고 물어봐봐. 게임, 게임. 아, 그럼 물어볼게. 게임 하나 해도 되냐고 물어봐봐. 게임, 게임. 아, 그럼 물어볼게. 선배님. 응? 쉬시는데 죄송한데. 선배님. 응? 쉬시는데 죄송한데. 저희 뭐 이제 좀 정적으로 갈지 예능적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게임 좀 넣어도 될까요, 게임? 게임 좀 넣어도 될까요, 게임? 뭐 안 그래. 아, 그럼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 그런데 나는 이런 데 오면 물은 한번. 입수는. 이게 담그기라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입수 가능하시냐고. 오늘 입수. 선생님, 쉬시는데 죄송한데요. 저 입수 같은 거 어떻게 좀 넣는 거 어떻게 하세요, 입수? 너무 추구를 하나요? 대답이 없어요. 추구를 넣는 거. 죄송합니다. 여쭤보고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괜찮다는 거죠? 어, 나무 안 들어간대. 베개 하나 드릴까요? 아냐, 아냐. 저기, 저거 나무, 저거 베개 있다. 저, 저거 베개 아니야? 저거. 아냐, 이건 저거, 저거, 저거. 아냐, 이건 저거, 저거, 저거. 못 가. 그냥. 그거 하나 드릴게요. 베개. 베개. 베개에 이거 하나. 네. 이거 넣으십시오. 나무인데. 하하, 몰래카메라. 정우 유튜브 몇 번 정도 때렸어? 몇 천 번이지, 몇 천 번. 몇 천 번. 몇 천 번 때렸어. 그런데 안 아프게가 포인트네. 예를 들어서. 좀 달라야 돼,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프게. 이렇게 하면 아프게. 이렇게 하면 아프게. 이렇게 되면 거의 KO 될 수 있어. 여기 장모델인 거거든, 이거는. 장모델인 거. 아니, 근데 파이셋인데 왜 이렇게 검은. 아, 검은 거 아니야. 형이. 하구만이 맞아가지고 얼굴에는 느낌이 없어. 저희 중에 거 제일 많아요, 저희 중에. 이거 진짜로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려지는 거예요. 개구리를 꿈꾸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봤으면. 내가 맞아볼 싶어서 온 거지. 아, 야, 좀 빨리 해 봐. 야, 좀 빨리 해 봐. 그러면 누잖아 와요. 아, 나 너무 웃기네. 자, 그러면 형 이번에는. 개그 버전. 개그 버전. 개그 버전. 소리는 큰데 안 아픈 버전.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야. 소리는 커야 돼. 여기를 와. 맛있어. 아니, 소리 안 아빠가. 이 소리 안 아파. muito 아파. 안 하 female 안 하亜 fun. 아파! 너무 아파. 아이, 거asmaич such워. 아, 안 한잔 안 하 감. 너무 아파. 아니, 거짓말 소리 initiate. 너무 아파. 아니, 거짓말 씻지 마. 첫 번째 골을 쨍게 한 거잖아, 그냥! 뭐야, 이게! 첫 번째 골을 쨍게 한 거야, 그냥! 우리가 오늘 선수분들께 재구에 가는 거는 알려주자고. 그러니까요. 자, 초조하지? 선수들 초조하지? 초조할 거야. 여기서 해야죠. 이거 이쪽인데, 제 리패스. 이쪽인데, 제 리패스. 뭐? 잡아! 왔다, 봤다, 봤다, 봤다. 발표현이 형. 와, 좋아, 좋아. 아, 봤다. 됐다. 아니야, 아니야. 살짝. 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짝. 고무라도 맞추냐고, 고무라도 맞추냐고, 고무라도 맞추냐고, 이 선수들아! 고무도 못 맞췄네. 맞추자고 우리보다 먼저, 아무것도 안 맞췄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정들이. 당황 좀 했죠? 당황했죠? 오늘 내 목소리 중에 두 분은 제일 컸어요. 고무도 맞았어, 고무도 맞았어. 잘 던지신다. 잘 던지신다. 뒤로 좀. 맞추자, 맞추자. 맞추자, 맞추자. 으아아 아아아아! 으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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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아! 바닥 사기! 우와아아!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잘 보니. 우와, 이런 세상이 왔어. 왜냐면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을 절대 내리면 안 되고. 마스크 너머의 얼굴 표정 그러네 뭐 이런 것들에 마스크 너머의 얼굴 아 좋아요 좋아요 이 마음을 하여튼 다 담는 첫 첫 가사가 있을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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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아 너도 나처럼 기분이 좋니 마스크 때문에 보이질 않네 오늘은 즐거운 학교 가는 날 너 눈빛 그게 뭐야 2등 내려봐 너 뭐야 내년에 보자 그런데 그런데 백신이 아직은 울었다네 우리는 앞으로 평생 얼굴을 부른 채 살아야 한다네 내 생각에 대해 식감에 대해 누구 여자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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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게 들었고 싶은 물고기를 내년에 듣고 보자 해찬 씨를 좀 좋아했었다고 봤거든요, 왜 진짜 했는지. 진짜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냐면 두 달이라는 기간이었지만 나는 기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분 1초를 사랑했어도. 진짜요. 아니죠, 짝사랑했죠. 진짜 진심. 이게 뭐 개그적인 어떤. 아니에요. 세영 씨는 알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저희 세 명이서 개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의 풋사랑을 우리 둘이서만 키워가고 있을 때였어. 왜냐하면 세영이는 형제니까 얘기하면 좀 그렇다.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의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 넘치니까 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영이만 보면은 왜냐하면 세찬이 생각이 나니까 막 계속 웃게 되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영이 오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은 세영 씨가 느낌을 받은 거야. 되게 세하다. 되게 세하다. 되게 세하다. 그래서 우리끼리. 왜 세. 우리끼리 이제. 우리끼리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양세영 씨가 이제 그런 날이 한 2주 정도 됐었나. 맞아요. 양세영 씨가 갑자기 노트북을 탁 닫더라고. 알고 있다. 오. 빨리 얘기하라고. 언제까지 숨길 줄 알았냐고. 나 다 알고 있어. 얘기하라고 하더니. 알고 있었냐고. 사실 마음이 많이 커졌다. 얘기하니까. 세영 씨가 이제. 오케이 알겠고. 박나래. 언제부터 나 좋아했냐. 언제부터 나 좋아했냐. 너 언제부터 숨겼어.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진짜 리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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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리얼로. 아니 진짜. 와 소름끼치네. 와 양세영 소름끼치네 진짜. 대박이다. 야 저게 지금 세영이 형이 진짜 쑥스러울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 진짜. 박나래 씨한테. 너가 나 좋아했냐 하기 전에 이제 박나래 씨가 잠깐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네? 나한테 이제 그걸 떠보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참에 그냥 얘기하고 같이 털어놔야 되나 싶어가지고. 어 아 그렇게 됐어. 맞네. 쟤 나 좋아하는 거 맞네.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름끼쳤잖아. 성대모사도 하시네요.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 술 먹었었어 그때? 아니요. 그때 맨정신이었어요. 대박이다. 하여튼. 그때. 아 뭔 소리라 내가 이랬어 그러더니. 어? 아니라고? 근데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 그랬더니. 나 사실. 세찬이 좋아하더니. 아유 뭐야. 세찬이었어. 아유. 세차기?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려야 된다 했다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이러고 진단회모. 아유 뭐 아유 원래 첫 번째이면 되는데 두 번째니까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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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눌렀어? 아니 아니 그냥 무서웠어 그냥. 그냥 잡는 거 자체만 하나도.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아유. 누가 해봐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자 그러면은 형이 형이. 난 어차피 지금 여기서 제일 약해서. 약해도. 아이고. 최대한 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려고. 아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너가 어떻게든 힘 빼서 올라오고. 형, 우리는 버티기 전략이야, 버티기. 조심하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고!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고!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팔 못 꼽혔다. 그렇지, 그렇지. 봐줬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나 일부러 갖고 오는 게 보였어요. 되게 해맑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초면이, 초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 빨개 벗기고 샤워시켜주는 기분이었어요. 나, 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체이피했어. 수치스러워. 너무 체이피하겠다. 그냥 도망가셔도 못해.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